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I thank the speaker for introducing me. I don't know what he all said about me, but I trust it's okay. Let me start with a note of thanks for inviting me to give some lectures on a topic that is not very popular in our time. Perhaps it never was. Many people don't even know about the cannons of Dort, or they certainly don't care about it. Not only here in South Korea, but also in North America and Europe, the word cannons to English ears has a military rather than a religious connotation.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고 아마 전혀 또 알려지지도 않았던 그런 주제이고 관심을 끄지도 못했던 주제인데 이런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도르트 신경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 도르트 신조의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한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나 유럽이나 이런 영미권에서 이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이 단어가 신학적인 용어보다는 군사적인 용어, 대포라고 하는 군사적인 용어로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런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 책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도르트 신조 강의가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고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초청해서 이 신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아마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400여 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발생했던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Well, because the historical background to the event and the theological discussions that surrounded it is not only interesting but also very important as I hope to show. 이 이유는 이 도르트 신조의 역사적 배경과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선 도르트 신조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네덜란드에 소재한 도르트 또는 도르트를 레어트라고 하는 도시에 위치한 개혁교회들이 1618년부터 19년에 열었던 총회의 산물입니다. The reason for convening this synod was to deal with the teachings of a certain Jacob Arminius whose views led to the so-called Arminian controversy. 이에 총회가 열렸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야콥 Arminius라고 하는 사람의 가르침 때문에 소집이 되었는데 그 가르침이 당시에 네덜란드 연합주에 있는 많은 개혁교회들에게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개혁교회들을 흔들고 어지럽혔던 논쟁이 바로 Arminian 논쟁으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The nature of the debate was purely theological, but because in those days the church and state were closely intertwined, the controversy was soon entangled in the political issues of the day. 당시에는 교회와 정권이 정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시작될 때는 순수하게 본질적으로 신학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이슈가 정치적 이슈가 되었고 결국 민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 갈등이나 이 논쟁은 네덜란드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부가 교회의 신학적인 토론, 논쟁에 관여하게, 관계하게 되었을까요? 이 논쟁의 핵심 내용들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이 논쟁으로 인해서 어떤 신학적인 사안들이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까? 돌트 공회는, 돌트 총회는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과 그의 추종자들에 대해서, 또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오늘날의 사고방식으로는 사실 이 교회의 신학적 문제를 국가나 정부가 관여한다는 것이 좀 낯설게 여겨지겠지만 17세기 당시에는 이것이 대단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개혁교회들의 여러 가지 조직적인 발전은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그 영향력을 유지했던 세속 행정당국자, 또 정부의 권위 아래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섬리로 말미암아 1517년에 시작된 종교개혁 사건 이후에 개혁신앙이 네덜란드 전역에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개혁신앙의 시초에는 루터파나 제세레파가 네덜란드 전역 교회들에게 아주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개혁주의권 또는 칼빈주의 진영이 이 종교개혁 신학을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와 정부가 모두 관계되었던 스페인 전쟁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원합니다. 1640년도까지 네덜란드를 연합하고 있는 주들은 카돌릭 국가인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얻기를 원했고 그것 때문에 투쟁하고 있었습니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왕이나 또는 황제의 폭정이나 폭압에 대해서 대항할 국민들의 권리를 옹호했었고 그리고 이 옹호는 네덜란드에서 칼빈 신학을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열렬하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스페인과의 전쟁은 단순히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그리고 그 영역을 벗어나서 점점 더 영적 사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아주 전심을 다해서 그들이 지지했던 스페인과의 투쟁을 주도하고 있었던 오렌지 공 윌리엄을 적극 후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의 성장은 스페인 지배자들과의 국가적 갈등이 좀 더욱 고조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인 왕 필립 2세가 통치하고 있던 기간 동안에 네덜란드에 계신 교도들이 카덜렉 진영으로부터 심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필립 2세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국가에 정착시키고 그리고 다른 신앙들, 다른 이단들을 첩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읽는 것은 금지되었고 또 신앙 교리적인 논제를 토론하는 모든 모임에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 역시 금해졌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단을 가르치는데 이단이라고 의심되는 사람을 고발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국가를 반역하는 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천명의 계신 교인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화염을 당했고 또 죽음을 당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오렌지 공 윌리암이 스페인 군대에게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얼마 안 가서 전체 국가가 전쟁에 빠지는 일을 초래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네덜란드 국민들이 일치단결해서 오렌지 공 윌리암을 지지했는데 이 지지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인 연합전선의 일종의 분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카톨릭 세력들이 카톨릭 교회와 필리비세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아라스 연맹이라고 하는 것을 맺었습니다. 반면에 북부에 있는 주들은 1579년에 위트렉트 연맹으로 이 일에 대하여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으로부터 2년 후에 그들은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네덜란드 개혁교회들은 바로 이 혼란의 시기, 요동의 시기에 큰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568년도에 첫 번째 총회인 바젤 총회가 열렸는데 그것이 바로 네덜란드 국경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독일 지방에서 아주 은밀하게 개회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기독교적인 신앙생활 규칙과 질서에 대한 시험적 규정들이 일부 제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역시 독일에서 개회되었던 엠덴총회라고 하는 총회에서 교회 대표들을 선정했고 최초로 교회의 공식 헌법을 채택했습니다. 교회가 수립된 초기부터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벨지 신앙고백서의 기초에서 수립되었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공통된 신앙고백으로 인도받는 건전한 가르침 교훈이 아니면 회중들이 연합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당시 교회의 목회자들과 사역자들과 교사들은 이 신앙고백에 의무적으로 서약을 해야만 했고 소명해야 했고 이 신앙고백에 반대되는 어떤 내용도 가르치지 않을 것을 맹세했습니다. 1581년에 개회되었던 미델브르크 총회 역시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도 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교회들은 각각의 교회가 주체적으로 이런 기독교적 문제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교회의 직원을 선정했고요. 교회의 회원들에게 권징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전역에서 연속적으로 여러 가지 총회들이 개회되면서 행정관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었고 따라서 정부가 교회의 상당한 영향과 통제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91년에 요한스 반 올덴 바르네벨드하고 제이콥 알미니우스가 참여한 교회 협의회에서 교회의원법을 작성했고 이 교회의원법의 작성물은 당시의 정부의 어떤 견해에 좀 더 가까웠습니다. 이때 작성된 교회 질서 또는 교회 헌법에서는 목사와 장로 그리고 간독의 임명권이 정부 대표자와 교회 대표자의 모두에게 다 허락되었습니다. 정부 대표자들은 시정부 시정부당국을 운영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교회 대표자들은 행정당국자의 승인하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권징을 위한 치리회나 종교회의나 분회나 주총회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운영이 지속되는 조건에서 허가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교회 협의에서는 국가적 총회 개최에 대한 암신화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벨직 신앙고백서와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에 서명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없었습니다. 권징, 감사나 권징을 하기 위한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주총회 아래 두었고 그리고 정부가 대표자들을 원하는 숫자만큼 파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속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인 총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결과 정부 세력이 개혁교회들에게 상당한 분량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연합주들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을 때 개혁신앙이 공식적으로 네덜란드 국가의 신앙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을 금지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다만 다른 교파들은 절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신앙 이외의 분파들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개혁교회들은 세속정부로부터 조회적 기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 기금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몰수한 기금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교사들은 바로 이런 개혁교회에 등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교회는 민간 대표자들이 교회 모임에 참여하도록 허락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모두가 다 스페인과의 전쟁에 있어서 스페인에 맞서기 위해 네덜란드를 연합시키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 결과 개혁교회들은 아주 대단히 특권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점 때문에 개혁교회에 굳이 오지 않아도 될 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알미니안 논쟁이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는 이 논쟁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리적 문제였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 정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알미니우스와 그의 추종자들 또는 제자들이 가르쳤던 것이 벨직 신앙고백서나 하이데베르그 요리 문담의 신앙 내용과 과연 일치하고 있는가? Like all church office bearers, they had pledged their agreement to these confessions. 그들 역시 모든 다른 교회의 임원들과 마찬가지로 이 신앙 고백들에 동의한다고 서약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로 만약에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로서 즉 개혁교회로서 신조들 신앙고백서 요리 문담 이것들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교훈하는 사람들을 면직시킬 해직시킬 권리가 과연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In theory, the government agreed, namely they agreed that the church had the right to depose those who taught false doctrine. But its practice, in practice, they nullified this right by maintaining in office men whom the churches in their classes and provincial synods had judged worthy of deposition. 이론상으로는 정부가 이런 주장에 동의했고 이런 생각에 동의했지만 군회나 주총회나 권징시에 내린 면직 결정을 내린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해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천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이런 교회의 권리, 특권, 지위를 무효화시킨 것입니다. So between 1586 and 1618, a growing number of ministers were upheld contrary to the wishes of the congregations and decisions of ecclesiastical assemblies. 그렇기 때문에 1586년과 1618년 사이 고어간에 교회 회중들의 소망 및 종교회의의 결정과는 반대로 자기의 직무와 직분을 유지하는 교역자들, 사역자들의 수가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So even if the churches deposed or wanted to discipline the teachings of Arminius and others, the government did not recognize such decisions.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 교회가 이 교리적이며 교회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앞에 말씀드린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었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네덜란드 교회가 이 교리적이고 교회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국가적인 총회의 회집을 회집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미니우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어떤 역사적인 동요의 시기, 혼란의 시기의 알미니우스가 개혁교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점하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알미니우스는 1560년에 네덜란드 남부지방에서 출생했습니다. 칼빈의 도시였던 제네바에서 칼빈의 후계자였던 데오도로 베이자 밑에서 그는 학생으로 수확했습니다. 1588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알미니우스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머지않아서 상당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지요. 알미니우스가 로마서 강회를 1년에 연속적인 로마서 강회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서 강회 설교를 듣던 중에 성도들이 또는 청중들이 특정 본문들에 대한 알미니우스의 해석에 의심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미니우스가 로마서 7장 14절부터 시작되는 그 이하에 시작되는 본문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이 문제는 대단히 급박해졌습니다. 거대한 항의의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이 죄 아래 팔려서 유괴속한 성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이 죄 아래 팔려서 유괴속한 성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알미니우스는 이러한 진술을 중생 받지 못한 자의 고백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런 해석은 개혁주의자들의 해석과는 배치되는 해석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부터 11장을 설교하면서 알미니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대단히 많이 강조했고요. 로마서 13장을 주의하고 설명하면서 알미니우스는 교회적 문제 뿐만 아니라 신앙적 문제에 대한 가장 높은 권위가 시민정부에 있다, 세속정부에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알미니우스의 아미스트리담에 있었던 알미니우스의 선배 동료인 피트로스 플랜시우스가 알미니우스에 대한 항의서에 서명을 했고요. 이 문제는 곧장 종교법원, 7위의 법정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문이 나라 전체에 급속도로 펴졌습니다. 이어지는 많은 토론과 변론 끝에 결국은 알미니우스가 이 벨직 신앙 고백에서, 즉,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말하고 있는 벨직 신앙 고백서 제 16조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미니우스는 임직시에 이 벨직 신앙 고백에 가르치는 내용을 고수할 것을 서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서약을 잘 지켜왔다고 주장했습니다. 1602년에 라이덴이라는 도시가 흑사병으로 초토화되었습니다. 바로 이 흑사병 때문에 라이덴 대학에 대단히 박학당식했던 신학교수 프란시스쿠스 유니우스가 이 병에 걸려서 희생자가 되었고 죽었습니다. 알미니우스와 이런 사상을 같이 나눴던 동료들이 제임스 알미니우스를 바로 이 공석 중인 자리에 알미니우스를 추천하게 됩니다. 당시 교회 대표자들은 물론 제임스 알미니우스의 신학적인 견해에 대해서 대단히 의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를 이 직분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하고 묵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명은 반드시 프란시스쿠스 고마루스 박사와 함께 기독교의 근본 교리에 대한 회담을 거친 후에, 그 결과 호의적인 답변이 나왔을 때만 유효하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고마루스 박사 역시 라이덴 대학의 교수였고요. 대단히 엄밀하고 엄격한 칼빈 조의자였습니다. 이 회의는 대학의 책임자들 그리고 총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집되었고, 알미니우스는 이 회집된 회의에서 본성적인 은혜, 본질적인 은혜, 자유의지, 원제, 예정에 대한 펠라기우스의 교리들을 분명히 부정했습니다. 알미니우스는 교회에서 대학 교회 교리들을 거스르는, 반대되는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알미니우스는 신학 교수라고 하는 직분을 임용받게 됩니다. 알미니우스는 공개적인 강의에서는 이런 서약을, 자신의 서약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알미니우스는 자신이 선별했던 일련의 학생들만을 사적으로 가르칠 때에는 예정 교리와 관련된 것들,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교리들에 대한 개혁주의적인 해석과 관점에 대해서 의심했고, 그것에 대해 불평을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련의 학생들에게 끼쳤던 제임스 알미니우스의 영향은, 이 학생들이 기독교 목회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분회에 참석했을 때 여실이 드러났습니다. 알미니우스의 학생들은 라이덴 대학에서 공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면 개혁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했고, 개혁교회가 주창하던 공식적인 교리들을 반박하고 부인하고 비판했습니다. 알미니우스는 심지어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신실한 목사고, 또 건전하고 일관된 그리스도인이고, 학문적 소용이 대단히 특출났고, 진실된 사람이고, 사려가 깊었고, 그리고 싸우기를, 논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미니우스의 외식적인 또는 기만적인 자세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알미니우스가 자신이 가르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교회의 신앙 고백을 고수하겠다고 분명히 서약해놓고, 동시에 실제로는 그와 반대되는 가르침을 하고 있다면, 그는 인격적 결함을 가진 자로 평가되기에 분명했던 것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약간의 문장을 좀 뛰어넘어서 헤이그 종교회의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1607년도에 네덜란드 남부총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에 대한 항의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총회에 참석했던 교회정치위원은 알미니우스에게 대단한 유감을 나타냈고, 알미니우스는 국가정부의 통설 아래서 우호적인 회의를 진행해 줄 것에 대하여 동의했습니다. 그 해, 그 년도 후반부에 헤이그에서 고마루스 박사와 알미니우스가 각각 자기들의 교리에 대한 관점과 견해를 발표했었고, 비교, 대조했습니다. 알미니우스는 자신의 가르침이 교리적으로 건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했죠. 고마루스 박사는 칼빈주의 교리의 핵심이기도 한, 그리스도의 의의가 인간에게 전가되는 방식에 대한 알미니우스의 가르침 중에 의심될 만한 몇 가지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미니우스는 계속해서 신앙 고백에 또는 신조의 자신이 동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남부총회는, 네덜란드 남부총회는 이 둘 사이에 아주 큰, 상당히 심각한 차이점들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래서 서로 간의 입장들을 상호 용납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1609년에, 역시 또 두 번째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은 맺어지지 못했습니다. 1609년 후반에 제임스 알미니우스가 죽게 되었는데요. 그 원인은 아마 결핵으로 추정됩니다. 제임스 알미니우스가 죽고 난 이후에 라이덴 대학의 궁정설교자였던 요하네스 비틴 보게트가 출연합니다. 요하네스 비틴 보게트는 라이덴 대학의 궁정설교자였고, 그리고 라이덴 대학의 신학 교수가 되었던 에피스코피우스가 알미니우스에 대한 소송권을 받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1610년에, 위틴 보게트의 지도 아래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네덜란드 남쪽 하우다라고 하는 지명에, 도시에 모여서 일명 항론서라고 불리는 항의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우리는 알미니우스의 추정자들을 가리켜서 항론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특정한 칼빈주의적 견해들을 거부했고, 대신에 자신들의 견해를 알미니안 주의 5개 조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 알미니안 주의 5개 조항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과 불신을 미리 아시고, 그에 따라서 선택하거나 유기하신다 또는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각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오직 믿는 자만이 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거듭나고 중생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세 번째 조항에 있어서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정통 교리와 비슷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잘 밝혀지듯이, 이것은 인간 본성의 전적 타락에 대한 교리를 대단히 과소평가하게 되는 사상이 되고 맙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될 수 있다 또는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신자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견의는 확실할 수 없다, 확실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다섯 번째 조항은 우리가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해에 칼빈주의자들이 바로 이 학론서에 대한 반학론서를 발표함으로써 알미니스주의자들의 학론서에 대해 대응했습니다. 은혜의 교리에 대한 개혁주의적인 신앙고백이 일곱 가지 종목으로, 일곱 가지 조항으로 다시 한 번 진술되었습니다. 1611년도에 헤이브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지만 그 어떤 합의점도 찾지 못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모리스 왕자라고 하는 사람과 반 올덴 바르네벨드라고 하는 사람과 사이에 있었던 논쟁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네덜란드 연합주의 정치 지도자들은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국가 정치자였던 반 올덴 바르네벨드하고 가장 박학다시켰던 학자이자 정치가이자 법원이자 법학자였던, 여러분 잘 아시는 슈거 그로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알미니우스 편에 서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할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군주, 한 사람의 왕이 이끄는 연방제보다는 연합적인 공화국을 더 선호했습니다. 연합공화국 체제는 오렌지공 윌리엄의 아들이자 총독이며 공화국의 군사 지도자였던 나사우의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체제를 옹호했습니다. 이 나사우의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공화국의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모리스는 1616년도까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중립을 지켰습니다. Then at the urging of his cousin, 윌리엄 루이, 스타드홀더, or governor of Friesland, and of Sir Dudley Carlton, the English ambassador to Holland, 그렇게 중립을 지키다가 총독 윌리엄 루이스와 영국대사 Dudley Carlton 경에게 설득된 나머지 반한 학론파 편에 섰고 1617년도의 해외계에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리스 왕자의 이런 후원에 대한 선언으로 인해서 이 논쟁의 국면이 반학론파에게 대단히 우호적으로 돌아갔습니다. But under the leadership of Van Olden Barneveld, the one who sympathized with the Armenians, the states of Holland and West Friesland reacted with their so-called sharp resolution, which stated that no national synod would be convened and that local magistrates loyal to the remonstrance were given the authority to engage special militia. 하지만 알미니우스에게 대단히 호의적이었던 심정적으로 호의적이었던 Olden Barneveld의 지도 아래 샤프 결의안을 발표했고 국가적 총회 개체가 부결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지방 행정관들, 지방의 권위자들이 특수병력 고용 권한을 부여할 것을 통지해 왔습니다. 반학론파는 특별히 특수병력 고용 권한에 대한 내용에서 이 결정이 국가 법령과 질서에 대한 위협 그리고 시민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자 모리스 왕자는 네덜란드 주들이 분열되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강구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주들의 지지를 받아서 국가적 총회 개체를 열어 이 모든 양측의 문제들을 파멸로 몰고 가는 긴급 상황에 대하여 대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리스 왕자는 그의 군대와 저항세역들이 속한 몇몇 주들의 특수병력들을 무장해제시키고 해산시켰습니다. 그런 결과 반 올덴 바르네벨드와 알미니우스의 항론파 동조자들이 국가 반역죄로 기소가 되었고 투옥되었습니다. 항론파들의 무장저항 세력이 무너졌고 그 결과 국가적인 총회 소집이 더욱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1618년도에 11월 13일에 네덜란드 국회가 도르트레우트 국가총회를 회집하게 됩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볼 때 이 총회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총회였지만 유럽의 모든 다른 개혁교회들에게도 초청장이 발송되었고요. 이 초청장에는 네덜란드 교회가 대단히 중대한 교류적 문제들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각국의 신학자들을 보내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초청을 받아들였고 결국 총회가 회집되었을 때 네덜란드 대표들뿐만 아니라 8개의 다른 외국 국가들에서 온 28명의 대표가 참석해서 의결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예배가 마쳐진 이후에 의장 요하네스 모헤르만이 총회의 소집과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 공적인 사역은 다음과 같이 서약하는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적인 사역은 다음과 같이 서약하는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총회에 참석한 모든 대표자들은 손을 들고 나는 내가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임지하여 계시는 하나님, 모든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서약합니다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이 총회는 5가지 학론과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차이점들을 문밀히 조사하고 결정할 것이며 총회가 진행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인간의 글이 아닌 오직 믿음의 무한, 신앙의 무한 규칙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토론 중에서 내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화평과 특별히 교리적 순결의 보존이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분의 성령으로 나를 도우실 것을 간과하옵나이다 라고 서약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도르트 총회의 주요 안건을 살펴볼 것입니다. 처음에가 다룰 안건 중에 가장 중요한 안건은 바로 알미니우스주의 논쟁에 관한 것이었죠. 알미니우스 측 대표자들은 도르트레어트로 오기 전에 로테르담에서 이미 먼저 모여서 자신들의 반대 측과 어떻게 이 문제를 회의할지를 서로 준비하며 토론했습니다. 그들은 총회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로 합의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자기 측의 대표자들을 선출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소망이었는데요. 그들은 총회 자체를 신음할 수 없는 논쟁의 당사자로 취급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대해서 외국 대표자들의 권고 및 정부 측의 판결을 요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도르트레어트에 도착한 그날 항론파 대변인이었던 시몬 에피스코피우스가 총회장 보헤르만의 바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참석하는 동안에 전형적인 어떤 종교회의가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에피스코피우스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연설을 했는데 이것이 학술적이고 유창한 연설이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단히 무례한 연설이었던 것입니다. 에피스코피우스는 총회에 대해서 네덜란드 교회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그리고 모리스 왕자에 대한 비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론파들은 총회가 주도하는 권위의 아래에 앉아서 판결받는 일 자체를 계속해서 거부한 것입니다. 의장이었던 보헤르만은 국회가 합법적으로 총회를 소집했다고 대응했고 항론파들은 평소에 당신들이 소위 정부가 최고권위를 가지고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보헤르만의 이런 대답은 그들을 설득할 만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은 대단히 길고 지루한 토론과 논쟁과 다툼으로 이어졌죠. 총회가 항론파들에게 그들 자신이 개혁주의 신앙 고백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을 하고 요구하면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보헤르만 의장은 그들 각각에게 1610년도에 작성되었던 항론에 대하여 인정하느냐 알고 있느냐고 물으면 질문하면 항론파들은 전부 다 침묵을 했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론파들은 반항론파의 교훈이 최대한 좋지 않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선택교리에 집중하기보다 먼저 유기교리를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 알미니우스 측이 얼마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항론파들은 이 논쟁에서 지도록 패배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고 항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항론파들의 유일한 대책은 총회의 회의 진행을 최대한 대로 아주 오래 끌고 가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었고 기회가 될 때마다 반항론파들의 주장을 비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장이 알미니우스 측을 해산시키고 퇴장시킬 정도까지 이르는 비극에 처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이런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결과는 무익했고 그동안 총회의 회장인 의장인 모에르만은 인리아와 절취의 가운데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총회는 은밀한 회의를 통해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이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돌려보내고 항론에서 뽑아낸 의견들을 그들의 입장으로 정할 것인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총회는 항론파들에게 계속해서 이 일에 대하여 협조할 것을 설득했지만 실패로 돌아가자 더 이상 협조를 거부하면 모든 협상이 종결될 것이고 세속 정부의 이름으로, 시민정부의 이름으로 그것을 지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19년 1월 14일까 이 총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되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보헤르만 의장은 에피스코피스와 그의 추정자들에게 알미니우스의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총회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응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대단히 극적인 날에 벌어졌던 사건의 잘못을 그 당시에 의장이었던 보헤르만의 어떤 회의 진행에 있어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일련의 확고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헤르만 의장은 대단히 격분한, 흥분된 상태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많은 대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야 했습니다. 외국 대표자들은 이제 여러분, 학론파들이 이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은 총회를 합법적인 판결기관으로, 재판기관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고 오히려 반대 측 당사자로, 논쟁의 당사자로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모든 것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총회의 결정뿐만 아니라 정치위원회의 결정도 다 무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를 거부했죠. 여러분들은 총회에 대한 국회의 신임이 효과가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주장했습니다. 총회에는 대단히 예의를 갖추어서 여러분들을 대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이 연설을 통해서 우리는 학론파들을 총회에서 나갈 것을, 퇴장할 것을, 제적할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며, 총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총회가 지체되지 않기 위해서 이 총회에서 학론파들의 퇴장을 요구합니다. 의장에 말합니다. 해산하십시오. 퇴장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일어났고 총회 석상을 떠났는데, 그러기 전에 에피스코피우스가 우리는 이 결정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침묵할 것입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총회 사이를 판결하실 것입니다. 총회의 대표자들은, 특히 영국에서 온 대표자들은 이 결정을 의장 보헤르만의 격분에 찬 어떤 순간적인 결단에 맡기기보다는 총회 자체가 공식적으로 해산을, 퇴장을 표명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대표자들은 그 전년도 10월에 뉴마켓에서 받은 왕명에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King James, known for the King James Bible, The same King James, had urged these delegates from England to show unity among themselves, to keep scripture and Anglican doctrine, to avoid controversial doctrine, and urged the Dutch divines to do the same,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알려진 그 이름과 똑같은 제임스 왕이 영국 대표들 간에 연합할 것이며 또한 성경적이며 영국 성공회와 일치하는 교리를 지킬 것 그리고 논쟁적인 교리를 절대 피하고 네덜란드 신학자들에게 이것을 권면할 것과 논쟁자들 사이에서 평화를 주제할 것을 맡을 것과 모든 일에 온유하고 온건하고 절제할 것을 명령한 바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르트 신조가 제정되어졌던 것입니다 알미니우스 측이 다 퇴장하고 나자 총회는 이제 그제서야 그들 항론파들의 저술로부터 항론파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조사했고 1610년도에 작성되었던 항론의 5개 조항을 중점적으로 토론하고 다루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한 여러가지 알미니우스 측의 저술들이 3월 7일부터 21일까지 그리고 25일부터 4월 16일까지 토론되고 검토되었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93개라고 하는 독립된 조항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신조는 1619년 4월 23일에 총회에 참석한 모든 대표자들이 서명함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들은 5월 6일날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모인 그레이트 교회당에서 이 신조를 공개적으로 낭독했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에 외국에서 온 모든 신학자들 대표자들이 각각 6개월간의 토익 끝에 고국으로 귀국했고 네덜란드에서 참석한 신학자들만이 26개 조항의 추가적인 회기에 소집되어서 국가적인 문제들을 더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렸고 이제 이 도르트 총회에 대한 역사적 총회에 대한 평가를 제 개인적인 평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도르트 총회는 어떻게 보면 핍박하는 총회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총회를 통해서 알미니우스의 목회자들 200명을 면직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200명 가운데 약 80여 명은 추방을 당했고 70여 명 가까이는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라고 하는 명령에 동의를 했으며 나머지 40명은 도르트 총회의 결정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다시 복직되었습니다 항론파를 지지했던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은 모두 다 체포되었고 구속되었습니다 항론파들을 지지했던 반 올덴 바르네벨드는 1인으로 말미암아 반역죄 선고를 받았고 1619년 5월 14일에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제네바 개혁교회의 대표자였던 디오다티라고 하는 목사가 이런 암울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도르트 신조가 항론파들을 지지하는 수장자의 머리를 날려버렸다 라고 하는 좀 무거운 말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날 사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자면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사소하고 가볍다고 여겨지는 관점들이지만 그래서 옹호될 수 있고 실행될 수 있는 관점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16세기 당시에는 이것이 매우 심각한 죄로 취급되었고 그 죄에 대하여 상호하는 형벌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네덜란드 개혁교회들이 벨직 신앙고백서와 하이덜베르 그 요리문답을 신앙할 것을 따를 것을 서약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개혁교회의 모든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알미니우스 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개혁신앙고백과 신조의 주요 관점들에 대해서 따를 것을 맹세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반항했고 그리고 대단히 외식적이고도 기만적인 방법으로 이 관점들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교회의 교회를 소화하는 소화하기를 소망하던 사람들을 관용하지 못했던 것은 반항롱파가 아니라 알미니우스 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속 행정관들은 알미니우스 파의 가르침을 고수하고자 하는 자들은 내쫓았지만 그래도 학론파를 동정했고 최종적으로 신앙적 표준에서 벗어나 면직당했던 사역자들 중에 일부를 다시 복귀시켜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과 신앙고백서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면직을 당했는데 그 똑같은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으로 말미야마 그들이 복직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학론파 반항론파는 그래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입장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다른 신앙유파들을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순례자들 또 루터파들 제세례파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 교회까지 수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은 설립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진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신앙고백을 우리가 공유하는 교회로서 개혁교회가 이 신앙고백을 신자들에게 강요할 권리가 있는지 이 고백들의 핵심 요소들에 동의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을 치리하고 권징할 권리가 있는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Spread some actions which we today would not wish to take 스크립투어 칼빈이스틱 오늘날 우리 시대와 같으면 취하지 않을 법한 몇몇 행동들이 있었긴 했지만 예를 들면 해산하시오 퇴장하시오 이런 말들이 있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회는 개혁교회의 귀한 유산인 도르트 신교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도르트 신교는 성경적 칼빈주의 신학에 대한 대단히 권위있는 해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말할 때 알미니우스 논쟁은 인간의 구원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공격하는 것이었고 그 대신 구원에 대한 인간의 역할을 높이는 반론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르트 신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재확인하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신조였습니다 if we truly understand what happened so long ago in the city of dortrecht we will thankfully acknowledge that it is our faithful savior who gathers and defends his church in spite of all heresies 아주 오래 전 발생했던 일인데 우리가 그 아주 오래 전 발생했던 도르트 레어트라고 하는 도시에서 발생했던 이 사건을 본질적으로 잘 이해하게 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이단이 득세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과 구주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모으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감사함으로 이 신교들을 굳게 지키고 실천할 것을 맹세하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